안녕하십니까 시대 입니다 지금 제 뒤에 모이시는 이 세가지 모델 제습기라는 겁니다 제습기란 뭐냐 이제 습해지면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고 하다보니 이런 습한걸 없애주는게 제습기인데 이 제습기를 쓰면 사계절 내내 뽀송뽀송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 사무소에서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습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제습기를 쓰면 습도를 낮춰 가지고 뽀송뽀송하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모델들은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요 이런 큰 모델들은 이제 산업용 제습기를 해 가지고 공장 창고 같은데 물건 녹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걸 상시로 틀어 주고 그리고 이 중간에 신형 모델입니다 사무실에서 많이 씁니다 이제 사무실 디자인에 맞게 그냥 검은색으로 심플하게 나왔고 디자인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가장 제습기 중에 가장 사랑을 듬뿍 받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습기를 사용하는게 좋은게 뭐냐면 또 어르신들은 이제 에어컨을 쐬면 이제 이봐 이런데 막 무릎 씻고 찬바람이 싫어 가지고 냉매 찬바람이 싫으셔 가지고 이 실내 습도를 낮춰 줌으로 인해서 더위를 못 느끼십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사람이 더운 걸 덜 느껴 그러다 보니까 제습기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건강을 위한 곰팡이도 발생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고 이렇게 가정용 사무실용 현장 창고용 제습기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시대모를 검색하시면 여름 상품 카테고리에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습기 제품은 제습기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세요 배성아이온의 제습기 국내 최적화